너무 과학적인 거 하지 말자 벌칙을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벌칙 내일 내일 분내수 먹방 어 오늘이죠 응 딱 저기 그러면은 분내수 먹방 분내수 먹방 분내수 먹방 좀 제거 그냥 보러가 분내수 먹방 분내수 먹방 요거 랄프가 해줘 랄프가 지금 해줘 아이템 전화할거면 나 키보드는 안돼 키보드는 내가 사용못해 분뇌술먹방할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금요일날 분뇌술먹방할까 아니면은 저 금요일날 금요일날이래 이거 끝나고 현실 인성라이더 바이크라이딩 할까 흑기사가 제일 좋아보이는데요 몬스터 엑스 이것도 좋아보이고 몰트엑스 V1시리즈는 없으신가보네 좋네 이건 파츠죠 자주 많이 뽑으셨네 V1시리즈가 없으시네 그게 제일 좋은거래요 그럼 그걸 사버려 아기상어다 얘가 다 하라 그러잖아 그걸 사버려 제일 좋은차를 랄프야 제일 좋은차를 사라니까 랄프야 V1이 좋다고 들었는데 제일 좋은건 없구요 저거 아마 뭐 저거 해야되지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뽑아야되잖아요 니가 아까 말했던게 제일 좋은차가 뭐라고? 어벤저를 타 아 어? 설초가 어벤저를 좀 샀게 니껄로 상작깡 상작깡 상작깡은 어떻게 하는거야 견질해야죠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상작 야 얘 지금 브릿지 아니 캐시죠 당연히 누가 게임으로 견질하게 해줘요 넥슨인데 상대는 넥슨이라고요 상대는 넥슨이었어? 어디서 삽니까 어 어림없지 마이룸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여기 이상한 황금기사 X는 안좋아요 옛날에 하셔가지고 X시리즈밖에 없는데 V1이 없잖아요 일마 좋은차 없네 탈환한정도 지금 2021년에 좋았던거죠 이거들이 야 누가 야동트냐 어벤저 못산다는데요 어벤저 이제 못산대 두 번째로 좋은가 어 두 번째로 좋은차를 타봐 폭스 폭스가 뭐야 야 마이룸에서 야동툴지마 폭스 폭스 어 폭스 폭스가 뭐야 폭스나 파이어 바라톤 폭스 해봐 폭스 아니 뽑기가 안돼요 지금 뽑기가 누구 시즌 아닌가 폭스 해봐 비밀상장 비밀상장 어딘데요 얘네들 내 방에 왜 들어온거야 그러니까 비밀상장 어딨어요 야 책상 너무 누르지마 책상 뽑혀지겠다 비밀 패스 비밀상장 어딨어요 비밀상장 어딨어요 이런것도 현실에서 하는거구만 V1 V1 상점에서 프로토바이크 V1을 루치 주고 사래 어 음 V1 음 이게 우와 바이크다 네 여기서도 탈겁니까 꽃비를 아니아니 제일 좋은차로 지금 옵션을 보면은 제일 빠른애가 누구야 아이템카트고 중형 택시 바이크 국룰 저거 좋아 가속력이 좋았데네 근데 드리프트는 어때? 드리프트도 좋아요 높으면 좋은거 아니에요? 저거 4 스피드전 하실거죠? 어 스피드전 루찌루찌루찌루사 30밖에 안되네 예 있네 이미 아니요 이미 있어요 그럼 저거 타 마이론가서 빠져 사랑하지마 아 질차시구나 이거 이거 우와 더 좋은거 많은데 V1 트레인 V1 총알 택시 템카트 택시 크코 발톱기 사기군 지금 여기 엔진 박아놨네 아 이게 제일 좋은가 네 좋은거 아니에요 스피드 같은 일단 전설이라도 좋아보이는데 하지만 전설로 해 그러면 옛날 시리즈 옛날거 X는 옛날거잖아요 옛날에 좋았던거 지금은 V1이 좋습니다 아니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걸 타야지 무기 이거잖아요 1,105고 얘는 1010이잖아요 어어 그럼 저거 해 프로토 옆에 총알 택시가 더 좋은거 아니야? 아 더 느리잖아요 아 이게 제일 좋은거야? 근데 브루스터 시간이 기네 얘는? 네 충전장 540 와 충전한지 오래 걸리네 얘는? 실수하면 X 되겠네 오토바이타야 생일은 관질 안해 보상하면 뭐있다 뭐 깝시다 받지마요 아니 받지마요 구애받아뇨 그리고 플라잉팻이랑 스피드전 전용팻으로 바꿔줘 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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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라잉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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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전용팻 이게 뭐야? 내 아이템 뭐 이게 웃긴게 있나봐요 아 팻도 이게 캐릭터고 뒤에 지금 구경 구경꾼 애들 좀 내보내면 안돼? 존나 거슬린다 저 새끼들 와서 내 아이템 뺏어가는거 아니야? 플라잉팻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아이템 뭐 가져가고 그런거 없어? 플라잉팻 뭐가 좋습니까? 쟤도 존나 막 들어오는데? 플라잉팻 뭐가좋아요? 쟤도 내 쫓아봐 네 플라잉팻 뭐가좋아해요? 못 빼서 아이템? 내 방에 근데 마이룸이잖아 이거는 네 라이트론 라이트론 어 접시모양 접시모양 킬하네요 강구출 플라잉팻 아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거 펫은 의미없죠? 템션용이죠 펫은 응 어 점마들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안돼? 네? 점마들 다 펫인데 펫 버리고 그 다음 캐릭터는요 아 돈만 해주는거네요 똑같이 아 누가 신음소리를 내나? 좋은거 다 껴 아 이거는 상자고 끝난거죠? 끝났죠? 응 끝났죠? 근데 나 지금 검은차 타고 있어 왜 이걸 탔어요? 아 이거 다 해주러 됐어 요청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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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못거라 요청무시를 하라니까 얘를 누르라니까 얘? 왜 아니여 눌러 아 이거구나 다른 창인지 알았어 아 그래? 와이프야 방 파갖고 내가 하던 맵들 세팅 좀 해줘 나 오줌만 싸고 올게 뭔 뭔지 알지 동방명주 뭐 뭐 기억나지? 기찻길까지 해갖고 옛날 그룰 그대로 가야지 쓰게 쓰게 처음하는 맵으로 내가 저기하면 안되니까 30분 그것도 해놓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키보드 키보드 이거 뽑아서 그죠 벌칙은 내일 분뇌순먹방가자 벌칙이 왜? 벌칙 맘에 안들어? 벌칙도 너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실효성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저기 해봐봐 이럴 때 진짜 메이저 진과가 나온다 이야 진짜 똥이야 싸보세요 가서 진짜 빡쳤나보네 씨발놈 자 공개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이템 알았어 알았어 야 라이프야 네? 10만원 준다 24시간 말이 안 돼요 10만원 줄게 10만원 예? 10만원 줄게 형이 보낼게 아니 또 형 요거 안 먹으려고 저한테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10만원 줄게 카카오페이로 보낼게 메이프레임 해볼까요? 이야 진기네 이거 맵 세팅 어떻게 합니까? 아 7차세 넣어놓으면 되겠다 그러죠 하트는 어떻게 하죠? 자주 하던 거 어디있나 어디있노 예전처럼 날개란 먹던가 12시간 노방종으로 해 음 차이나구나 이름이 차이나가 여기 있네 동방명주랑 이거 하나밖에 안 이거랑 뭐 한 것도 있었는데 도는 거 차이나 동방명주 예 동방명주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를 하트를 어떻게 만들지 출척 어떻게 합니까? 출척방법 별 아 별 여기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굿 북경 이거 말고 그 있었는데 그 꼬불꼬불한 거 이건가? 병마용인가? 시계탑 검색을 하면 되겠다 자 시계탑 이거죠 네 비니시 자 그 다음 난이도 3개 이하 알겠습니다 리버스고요 아 리버스시겠다 오케이 저 뺄게요 가서 고가 바꿨습니다 벌칙도 좀 정해주세요 광산도 광산도 있었어요 그리고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 이광산이죠 예 딱 3개 24시간 말이 안 됩니다 예 풀가이즈 3등 3등은 즉 24시간이에요 예? 쿡트는 말도 안 돼요 3분 먹고 3분 먹고 바닥에 앉아서 쥐는 양반이 무슨 쿡트 대장정입니까 예? 청라 대장정도 못해요 이 사람은 말패야 꺼냈어 너 없어서는 힘들었겠다 이거 미션 하는 것도 커피 그냥 꺼내서 마실게 예 미션 청라 대장정이라는데요 청라 대장정? 예 청라 한 바퀴 도는 거야?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바이크 타고 열 바퀴 돌게 차라리 예 어떻게 걸어 다녀 뭔 바이크 해 말이 안 돼 바이크 타는 거 아니면 안 돼 어디 밖에 나가는 거는 나 무조건 바이크 탈 거야 그게 벌칙이야 벌칙이지 날도 오는데 장비 차고 바이크 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건 시청자 벌칙이지 시청자 벌칙이지 시청자 벌칙이지 그건 시청자 벌칙이지 네 네 아 바이크 좀 냅돌아 바이크 좀 냅돌아 바이크 좀 냅돌아 좀 타자 좀 아 대저태크 존나 대가리 커지는 거 그거 무슨 맵이죠? 루이 이건가? 대가리 커지는 거 무슨 맵이에요 이름이? 벌칙하는 동안 랄프가 BJ하고 코트가 매니저하고 존노잼인 거 같은데 존노잼입니다 랄프는 무슨 방송 할 거야? 만약 BJ 한다면 난 그게 궁금해 저 형이랑 바로 이제 아니 나 말고 주먹이 운다 해야죠 너 진짜 자신 있어서 그러냐? 어? 맵 뭐해요? 아 비밀방? 야 너가 만약 BJ야 넌 뭐하고 싶어? 뭐지 게임이나 깔짝거리겠죠 게임 BJ?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롤 할래? 맵 말해주세요 롤 BJ 할래? 메이플스토리 좀 안 돼요 왜? 뭐 어때? 메이플스토리 레헬는 악몽의 시계에 다 다 나오는데요 그냥 무시해버려 모르는 맵 하나 넣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맵? 모르는 맵 하나 하자 뭐 있어 뭐 있어? 제일 어려운 거 이걸로 할게요 안 해! 하지마 베네시스 뭐 이렇게 어려워 맵이 이거 쉽잖아요 이거 따봉 맵이네 이벤트는 하나 넣어놔야 돼 광산 넣었어요 리스왕국 존나 쉽네 리스왕국 너무 쉽게 너무 어려워 헤네시스 야 시계탑 하자 나 시계탑 내가 시계탑 넣어놨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그 반대 시계탑 방금 봤던 거 메이플 레헬븐 양몽의 시계탑 아 이거요? 어 내가 이기면 되지 형 하는 거 이거예요 야 나 랩 빌리지 시계탑은 한 적 없는데 저거 왜 그런 거야 아 이거 그 막자 있잖아요 시계탑 밑에서 막자 하는 거 아 그건 내가 안 했다니까? 기존에 기존에 내가 하지를 않았어 제가 본 영상은 뭐예요? 그건 부배를 받겠지 뭔 소리 그리고 기찻길 나오는 그 맵 중국 맵인가요 그것도? 아니 난 진짜 리버스에서 해본 기억이 없어 여러분 아 지랄마 아 진짜 한 적 없다니까 그 기차 나오는 그 동방명 조회 안 해 했어요 했어요 그 기차 나오는데 병마용은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카네 북경경기장 저거 했었어 옛날에 북경경기장 어 어 어 저거 저거 넣었어 넣었어? 자금성도 넣어야 돼 자금성도 해야 돼 자금성 자금성 첫 번째 거 어 자금성 머리 커지는 거 장난감 천국 이래 랄꼬야 응 장난감 천국이요? 비밀방향 아니고요? 어 이거라고요? 어 아 이렇게 넣어갖고 랜덤으로 놀 수 있어? 아뇨 이거 이거 해서 내가 정하는 거잖아? 그냥 골라서 하는 거예요 보체 보체 보석채굴자 이거 했잖아요 이거 주찬이에요 주찬 아 했구나 노르테유 가봐 노르테유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 저 테마마다 넣으면 내가 본 거였어 넣을게 아이스 하프파이프 신나는 하프파이프 저런 거 넣지마 존노잼이야 너무 클래식한 맵이라서 좀 나도 업데이트가 필요해 마우스 위로 좀 내려봐 그럼 프로즌 브레이크 가시죠 아이 정말 그리고 되게 리버스 잖아요 이거 입고 가야 돼 아 오케이 아이스 하지마 빌리지 포레스부터 갈게요 톤아웃은 존노잼 맵 이거 이거 저 버섯동굴 했었던 거 같아 버섯동굴 버섯동굴 아 너무 쉬운데요 맵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안에서도 좀 어려운 난이도들이 있어 임마 버덩 어 사막 사막에서 내가 또 저기가 있지 저 사막 피라미드 탐험 이거요? 응 어 이거 위로 가는 길도 있고 오케이 빌리지는 했어요 시계탑이랑 저거 고가 어 두 개 했고 아이스는 넘어가고 공동묘지 공동묘지에서 밑으로 내리면 다 리버스야? 네 리버스 어 이거 올려봐 보면서 봐 내가 그때 했던 게 비밀의 수도원 비밀의 수도원 그리고 노르테우 왜 안 해? 이제 넣어야죠 어 노르테우 바로 노르테우 익스파셜 써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진짜 저거 애들 1분 늦게 해도 내가 져 허공갈 허갈 허갈 어 붕붕 붕점 붕붕점프 맨 마지막에 위에 줄에서 코스모웨이 첫 번째 거 팩토리 팩토리 어 팩토리 브로디 심술 팩.. 팩브 팩브랑 팩부질 아냐아냐아냐 거대톱리의 위협 거톱 다음 해적 해적 맵 폭풍 속의 질주 네 번째 다음 동화 와 동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첫 번째 거 아 기억이 다 나는구나 다음 다음 문일치 네가 처음 오는 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기차인가요? 이거 아니야 이건 재미없어 황금분명 황금분명 중에서는 흔들리는 위협 은위 차이는 아니고 대저택도 했어요 대가리 커지는 거 어 임프 여기서부터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어려운 맵들이 놀이동산 한번 봐봐 그래도 좀 새로운 색다른 재밌는 메카닉 어 넘어가 WKC 맘에 드는 거 내가 이렇게 추가할 거 대회인가 봐 이거 패스 브로디 브로디 했었어 예전에 브로디 했었는데 그게 프레스 공장 맨 마지막 거 그리고 놀이동산 가봐 저거 아 360타워 그리고 첫 번째 거랑 둘째 거랑 이거 뺑글뺑글 노는 거 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둘 다 했었어 비치 비치 음 비치 트랙라인 트랙라인 아니 노자님 노자 넘어가 여기서 우리 기차 이걸 찾고 있었어 이거 지락이 가봐 지락이 지락이 나왔을 때 내가 관뒀거든 월드 가봐 월드 아 월드도 했었어 월드 파리드라이브 파드 첫 번째 거 그리고 다음 봐봐 네모 봐봐 네모 와 여기 처음 보는 맵들인데 바로 좀 쉬워보이는 구구동지 넣을게요 어 구구동지 넣고 네모난 마을도 넣어봐 자 도검 네모난 마을 넣고 자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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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은 재미없어 보인다 맵들이 막 하얗갖고 안 이쁘다 두 마리 넣어 신화 왜 니 멋대로 넣어 신화? 신화는 신화는 뭐 오딘의 공전 와 존나 어려워 하지마 하지마 신화는 선두되지마 어비스 어비스는 지상으로 가는게 아니 왜 자꾸 하지 말라니까 쉽잖아 이거 근데 빨리 해야되지 패트미랑 인정 와 너무 어렵다 인도자 인도자 바다 인도자 카멜롯 이거 나이소 두개 중에서 골라 한개 다 한개 카멜롯 하역장 아니 그 옆에거 재밌겠다 기사단 올림포스 맵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다음거 아니 됐어 이건 패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패스 코리아 코리아 와 전주 하노쿠 롯데월드 인천 센트럴파크 인천 넣어야죠 인천 넣어봐 인천 넣어봐 가만있어봐 인천 넣어봐 한국 민속촌 민속촌 맨 위에서 네번째 어 어 한옹 아니 한옹만 너무 어렵다 가자 마비노 기능도 뭐야 뭐야 또 콜라보 했네 아 패스 패스 메이플 또 패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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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여기서 랜덤 안되나 하 개맞네 맵 첫번째 앱은 해적폭풍수 미션 뭔데요 그래서 미션? 네 미션? 휴방 장난이고 미션은 미션은 저항받아요 그러다 진짜로 왜 이거 체크 껐어? 12시간 방문이라는데요 개소리야 지들 멋대로 쳐돌았나 안해 개소리 하지마 미션도 골라야되고 러너도 찾아야되고 막자도 찾아야되고 막자도 찾아야해 어 어 어 자 벌칙은 벌칙은 여러분도 너무 말도 안되는걸 걸 걸기 때문에 청라 국토대장전하라고? 에바야 청라바닥 청라바닥 얼마나 넓은데 폴가이즈 3등이라는데요 폴가이즈 3등? 네 폴가이즈 3등이 어찌보면은 그게 12시간 방송이에요 그게 12시간 방송이야 응 맞아 맞아 아 오늘 또 늦게 퇴근하겠네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저 흠 벌칙은 이기면 퇴근 지면은 몇시간 연장 그렇게 해요 어 이기면 퇴근 지면은 어 9시까지 연장 방송 콜? 콜? 어 폴을 삶 알았는데 폴을 삶? 알았어 폴kva즈 3등아 시발 이거 해야돼? 아 나 그걸 막 어휴 쉳 그냥 열 시까지 얘기하고 확 킥같은가 아니 근데 하자 그래 할게 할게 폴을 삶? 아 근데 너무 또 여기서 막 재고 비교하고 그러면 Dan 극락은 BJ가 좀 되게 하남자 같아 보여 어 어 통장했어. 통장했네요. 홀삼 받아요. 타이머도 벌어야 돼요. 너가 해. 타이머 제가 채팅창 위에 띄워도 될까요? 어. 아 근데 좀 뭔가 긴박한 느낌으로 가려면 옛날 그게 낫긴 한데. 엑스노럴 타이머. 성공하면 그만이야. 홀삼도 해제. 자 일단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원에게 말합니다. 싹 다 빼. 싹 다 빼고 싹 다 기카. 싹 다 빼. 어 싹 다 빼고 싹 다 기본 카트. 싹 다 빼. 날라다니는 날파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캐릭터도 기본으로 바꿔. 캐릭터도 기본으로 바꿔. 니네 다 빨간색으로 바꿔. 응. 뭐 러너는 니들이 알아서 정해. 내 알 바 아니야. 어. 타이머 33분에서 출발하자. 어. 자. 저 로드마니가 3차는 연착독 쓰레기인. 찹. 어 아니야 아니야. 야 로드마니. 저 저 두마니 이 새끼 강퇴. 나가 시발라마. 야. 저기 공갈적꼭지 빼. 시바라. 이거 해. 이 새끼 이름 뭐냐. 다오. 어 다오. 다오 해. 배지 운이 빼. 다오 해. 배지 운이 다 빼. 싹 다 빼. 말 쳐들어. 니들끼리 알아서 정해. 그리고 그거는. 응. 아 얘 이름이 응애야? 야 응애. 응애해서 다오로 바꿔. 어. 야 연지곤지 빼. 연지곤지 빼. 빼라. 좋은 말 할 때. 어 다 레디 풀어. 레디 풀어. 시바롬이 레디 풀어. 어 뭐야. 아이씨. 연습판. 연습판. 연습판 연습판.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야 키보드로만 아냐 이거.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야 이거 바이크. 이거 바이크 아닌 것 같은데. 차로 바꿔야겠다. 이거 너무 확 뒤집어져. 봐봐. 어.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아 시바롬이 존나오리만. 차 바꾸는 건 상관없지. 연호 실력이나 보자. 와 감을 다 잃었다. 너무 어렵다. 내가 이 게임을 했었다는 것도. 강을 완전히 잡아가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차가 확 뒤집어지네. 어. 어 야 이거 너무 빨라. 빠르고. 차가 현기증 나네. X 누르면 되게 빨라진다는데. X? X? X이드부스터가 뭐야? X? 아 뜨네요. 여기 밑에. X라고. 이게 뭐야. 뭔 부스터야? X? X? 뭐야. 시속 위에 뜨네요. 뭐가 찹올라요. X가. X가? 네. 아. 그럼 밑에. 밑에 게이지가 뜨면. 그때 X를 눌러? 네. 근데 얘는 일마가 그냥 자 자동으로 달리면은 그게 뜬 그 저기 부스터가 생기네 EX 얘가 만땅 차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익시드로 쓸 수 있어요 아 어 익시드 다 채우고 다 채우고 뭐 족도 없는데? 부스터를 쓰고 익시드를 써야 되나? 아 부스터 쓴 상태에서? 오 그러네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가 차가 야 이거 바이크가 너무 어렵다 아까도 택시로 아까 어 타이머도 걸어놨어요 애들 한번 물거리 한번 하죠 너무 못해요 응 알아서 네가 좀 저기 해줘 어 잘 잠 잘 살리나요 이 사람? 레베로가 좀 있어야지 잘 자미 쟤를 러너로 쓰고 잘 자마 애들이 모두 준비가 되면 그때 레디를 박어 어 연지곤지 찍은 새끼 싹 강퇴하고 저기 저 싹 다 보내버려 저 새끼 강퇴하라니까 그리고 응애 쟤도 바꾸라 그래 네 다오로 기모랑낙지 바꾸고 별이 높은건가요? 응 야 얘 아 응애 아니구나 그것도 막차팀 님이 막차팀이에요 챌린저다 야 쟤 우주선 빼라 그래 우주선 어디 디즈니 우주선 빼고 다오로 바꾸세요 어 색깔도 지금 형형 색색이네 빨간색으로 맞추세요 빨간색으로 예? 올 빨간색으로 하라고 튀지마 택시 택시 아 근데 이거 파츠가 안들어가있어도 빠르나 모르겠네 택시 타봐야 안봐 잘 어울리네 옆에 앉아서 다 해줘 방지 바꿔야죠 저 풀영상 올려야죠 풀영상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방지 문제 바꿀게 폴가 야 그리고 저 30분 걸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폴가이즈 3등 할 때까지 무관지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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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자 다시 올립니다 응 5초 3번 출발입니다 레디 푸세요 내가 어 레디 풀어 레디 다 풀어 의도 터지기 전에 다 레디 풀어 시간 제가 할게요 자 맵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해보자 내가 좀 그래 동방명주는 내가 좀 자신 있었던 것 같아 동방명주 어 연카엑스가 뭐야 연카엑스 뭐야 연카엑스 뭐야 연카엑스 어떤 새끼야 연카엑스 빼 연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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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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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 앞대가리가 뭉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 새끼 저기했네 뭉탉 안했네 잘잠이 강 연카 이상한거 빼 앞대가리 일자로 해 인간된 돼 가 itez 직접 retail 연카엑스 2 вой 어? 잠깐만. 야. 네? 너 나 속였지? 아니에요. 잘 자리 좀 영상 봤대요. 이게 진짜 찐 연카야? 네. 아이는 인포메이션을 봐요. 뭐 어떻게 보는지 몰라. 야 쟤 효과 다 빼라 그래. 쟤 이 새끼 이 새끼 시발놈이야. 시바 새끼야. 다 빼라 그래. 이거 엠블럼 엠블럼. 아프리카 프릭스 엠블럼? 좋은 건가? 아니 이거 차 맞아요? 형 확인해야겠네 여기서. 레디 푸세요. 레디 다 풀어. 차가 왜 이렇게 맞노? 러너가 최종 레디 해야 출발하는 거야? 자. 뭉탉한 게 프로죠? 봐봐요. 이렇게 되면 프로 X란 말이야. 뭉탉한 거 있죠? 뭉탉. 약간 이렇게 살짝 굴곡져 있는 거? 뭉탉한 걸 타야 돼요. 이 새끼 다 강태해야겠다. 야 니가 다 해줘. 이거 X잖아 이거 꺼지고. 이건 X잖아요. 오. 어떻게 알아놔? 이거 X 나가고. 어. 이거 뭉탉한 거. X 기모랑 계속 들어오네. 기모랑 낚시. 이거 뭐예요? 레디 푸세요. 레디 푸어봐요. 다 확인하게. 레디 푸어 레디. 레디 푸어봐요. 맞고 뭉탉한 거. 이거 X 아니면 둘 다 다른데 생긴 게? 어 뭉탉하네 뭉탉하네. 아 맞네. 앞에 이 점이 두 개가 있네. 프로 바이 레디 챌린지 하다니. 이 새끼 말을 아까부터 안 듣네. 그렇지. 기모랑 낚시 계속 들어오네. 야 저 새끼 또. 바꿔서 오라고 바꿔서. 기모랑 낚시. 이 X 손가락 왜 이렇게 많은데? 나이스. 오 새로 냈다. 맞다 정달색. 오케이. 다 됐다. 얘 빼라 그래. 그 캐릭터 바꾸세요. 이 캐릭터. 모든 거 다 빼. 디즈니 아니면 다오로. 응. 타이머는 노래방 룰입니다 여러분들. 응. 막방까지. 응. 흑기사에서 좋다고요? 팩트인가요? 흑기사가 안정감이 좋다. 오케이 흑기사. 이 택시 빼고 흑기사 탑시다. 아 근데 이거 한물간 카트인데. 그래도 영화보단 빠르죠. 오케이 흑기사. 응. 레디해. 효과 다 빼. 어지러워. 자 간다. 야 이 새끼. 자꾸 저. 이거 안 빼네. 사기친 애들 다 얘기해줘라. 옵션 효과 좀 빼래요. 옵션 효과가 뭔데. 옵션. 옵션 효과. 옵션 효과가 뭔데요. 뭐야 그게. 아까 형님 이상한 거 넣었잖아요 여기서. 그래픽. 저거? 그래픽. 이거. 그래픽. 이거. 이거 좀 끄래요. 왜. 초고. 초고. 고사양은 이거. 고사양 이거 써야돼. 나 고사양이잖아. 다 끄라는데요. 다 빼야돼? 왜? 어지러워서. 아 번지 효과가 있으니. 아. 다 뺄게요 그냥. 오케이. 바꿔. 아니 강태하키가 아니고. 정비를 무슨. 몇 시간 동안. 어. 얘 말. 어 잠깐만 얘 김호랑 나. 무슨 시간 새끼야. 핑크빈.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강태하키. 호황상에 노예. 바로 강태하키야. 갖춰서라고. 준비를. 기준을 갖춰서라고 해. 기준을. 예? 딱 타고 들어오면 좋잖아. 이런 거. ㅅ같은 거 타지 말고. 그렇지요. 잘하네. 아니 김호랑 낙지. 이거 못 들어오게 뭔데요? 아니 이 씨발. 선수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바꿔오라고. 바꿔. 김호랑 낙지. 아니 이 씨발. 한 명 나.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이 씨발. 아니 이 둘. 이 사람 바꾸는 게 빠르겠다. 안산 매력이 이 사람 바꾸는 게 빠르겠다. 아니 효과 이 씨발. 다 뺄라니까. 왜 말깨를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요. 어 보고 다 있어. 나이스. 딱 맞춰놨는데. 완벽하다. 자 이게 100%야. 시작한다. 자 이 사람 바꾸지마. 간다. 어. 이리 잠깐 버립니다 지금. 도전. 자. 인성라이더. 도전. 아. 나 5초 세야되지. 맞다. 1. 2. 3. 4. 아. 오. 간다. 어. 옛날 느낌 난다. 어. 차가 이래야지. 에휴. 에휴. 시벌련. 과거로 뭔가 회개한 듯한 느낌이네. 인성라이더. 오랜만에 하니까. 어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진짜. 나 ㅈ같이 한다는데 나 진짜로 또 다른 룰 같은 건 없지? 야 이거 차가 서버리는데? 뭐야 차가 무슨 잭나이프 하는데? 잠깐만 야 차 이거 버그 걸렸어 왜이래 차 버그 걸렸어 뭔 알? 뭐 알이 뭐 키보드 알 아 다 까먹었다 아 맞아 알 눌러서 차 다시 세우는 거 있었는데 아 알키 금지에요 생각해보니까 뭔 소리야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알키 금지였어요 알키 화를 내야죠 알키 금지야? 네 알키 금지에요 아 진짜 그랬어? 몇년만에 다 까먹는 거 다 까먹었어 차 어떻게 바꾸지? 차 어떻게 바꾸지? 차야 막 내 아이템 내 아이템이 어딨어? 시작 밑에 있어 시작이 어딨어? 아 내 아이템 오케이 카트 바디 요거 탈게 다시 바이크 탈게 시간 가야 시간 어 맞아 시간은 멈춰줘야 돼 맵 고를 때 원래 옛날에 하던 맵 중에서 30초 추가할게 응 30초 추가해 아 씨발 맵들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겼어 멈추는 거 맞아요 멈추는 거 원래 맞아요 전략을 짜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놀이동산 360타워 개 오랜만이네 샤발 레디해 쌍꺼드라 레디해 쌍꺼드라 야 야 이 쌍노무 자식아 레디해 하라고 오케이 지존 짱짱보 없어 레디해 게임 소리 키울게 1 2 3 4 5 5 5 5 5 5 5 아 뭔가 좀 씨발 전기차 같네 뭔가 이게 부스터가 이게 그 채워질 때도 칙칙 어 아 뭔가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 안되네 바이크긴 바이크인데 5 5 윽 5 5 5 6 할만한데? 아 잠깐만 정말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아 근데 이 저 드리프트 했다가 칙 가는게 뭔가 좀 저기하네 뭐하노자놈들 나 감 잡았다 오토바이 좋네 날아가니까 오히려 좋아 내일 보자 흐허허헲허허허허헉 헤헤헤헿 헤헤헤헤 내가 이겼다 이 IT 이겼다 와 근데 뒤에서 바짝 따라왔어 점막 잘하는데? 아케 미션 상원 어 아니 이거 근데 솔직히 막자를 한 번도 못 당했으니까 이건 뭐 내 잘못이 아니잖아 역대급 재미방송 응 아 그래? 내가 운이 좋았던거야? 이런 날도 있어야지 나만 맨날 당하고 사냐 존나 좋았다 그래도 1시간 준비하고 게임 3분 하냐고 괜찮아 유튜브 시청자들은 고통 안받아